우리 신동씨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귀여움이 공존하는 그 표정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자 보세요.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 중에서 오로지 신동씨만 가능합니다. 일단 그럼 카리스마 그 다음 귀여움 그 다음 그 두 가지 합친 거. 알겠습니다. 네 카리스마 오 멋있다. 귀여움 카리스마와 귀여움 아 좋아요 좋아요. 이특씨 살짝 한번 따라해 보고 싶죠. 따라해 보고 싶어요. 그래요. 일단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 아 귀여움 카리스마와 귀여움 이특씨 네 더 잘생겨졌어요. 어디 비결이 어딨어요? 비결은 네? 고와졌어요. 네 고와졌어요. 로션 하나 바꿨을 뿐 이제. 많은 분들이 좀 부탁드립니다. 머리 모양은 창문을 한쪽으로만 열어놓고 머리를 내고 싶어요. 아 굉장히 한쪽으로. 슈웅 으 으 으 으 으 으 신동씨. 예 으